본인은 내 손은 그거 뭐야? 이东친구가 aunt Department of Mother Mega 아버지 ba 아, 내 왕이 왔다. 너의 왕이 왔다. 너의 왕이 왔다. 나는 왕이 왔다. 이곳인가? 드디어 어, 종 울린다. 종 울린다, 종 울린다. 어, 누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칼 든 남자인 것 같아. 어? 뭐야? 어, 원래 있었나 이게? 아, 있었지. 어, 뭐 떨어졌다. 십자가. 열쇠? 아, 열쇠. 컴패셔너리. 아, 그 방인가 보다. 잠겨져 있는 방, 그죠? 캐서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아, 거기 그놈이 있을텐데 오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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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날쌘 놈인데 제발 어? 안 되겠네 아허허허מש 어, 뭐야 뭔데 x2 뭔데 뭔데 뭔데 어어우 오오 어 어 오 sólo 어어 어허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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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게 문이 없나? 아! 아 고해실 열쇠구나 아! 아 영어가 고해실이라고 써져있는거야? 컴펜셔널이? 아 대단하구만 왜 우리 시청자중에 저 한명 빼고 다 몰랐던거죠? 아 히힣 나오세요 나오세요 과연 히든싱어는 누구 어 어 뭐야 없어 한스 개ire 이건 뭐지? 히네틱 저널라 마디슨 힐 1928년 87년 이게... 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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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으로 돌아... 아, 집으로 돌아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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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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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씨... 어? 브릭스? 어, 설마 아들 공포게임을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연출 좋아해, 하여튼 로딩하는 동안 이, 이게 아주 일석이조죠 무섭게도 하면서 로딩도 시키고 어, 어? 으흐흐흐... 불어나구나 어?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 어? 뭐야? 뭐지? 어? 오잉? 오잉? 마크? 이 가족은 도대체 뭐하는 가족인거야 아, 어쩐지 약간 독일사람처럼 생겼네, 보니깐 그래, 맞어 이게 그... 젯값을 Hund First 아아앜LO 오앜!!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voisoi kabрат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우 오호오오ahu 오 그렇정에 icho 아, 네저기 아, 어 transaction BC15 오! 오! 어 찍혔다! 찍었어! 야! 이게 이제! 이제 날 믿어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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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쉿 사장님 목소리 듣고 남편이 축구 보냐고 해요 어, 미안해요 아, 도대체 이건 언제 하는 거야, 이 시계는 어? 아니? 전화? 텔러포니? 빙빙빙빙 존? 존? 헬로? 헬 존 남이다 존 나 네 번째 전화하는 거래 토마토 신바님이 말하기에 내가 요청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그리고 사실 사실 난 너희 가족이 걱정돼 일반적으로 악마는 영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간단한 의식을 수행하려고 하지 이 의식을 수행하려면 너에게 중요하고도 감정적인 가치가 있는 걸 너 스스로가 없애야 돼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야 도둑질과 사기를 행하다 악령이 들리게 된 흥가옥사들도 있었거든 그들은 자신이 직접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고대 왕조의 보석을 훔치곤 했어 자신들의 감정적인 물건들로 말이야 그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으로 기생을 사들였지 이 비뚤어진 존재는 그것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나는 지금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일곱 번의 희생 일곱 번의 절단 일곱 번의 절단? 우리가 해야될 건 신체를 교환하는 의식일 거야 매디슨 헤일은 살해당하기 전에 그런 의식을 치르려고 했어 그리고 지금 니 아이가 그걸 끝내게끔 부추기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녀는 너희 아들들의 신체를 훔치려고 그래 이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 전할래 어? 신체 교환의식? 아들들의 신체를 훔치려고 한다고? 몸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악마들이 바퀴벌레들이 Bouhr 개시 바퀴벌레들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있는 곳인데? 이리로 간다 오 아들 둥 바퀴벌레들이 대이동 을 한다 Cong 공 relatives Du bes 바퀴rea 자,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험을 떠나렴 어, 이쪽에 뭐 있다 베이스먼트, 지하실 그 플랭크 밑에 있어야 하는데 다 안되던데요? 다 안됐어, 네 저거 뜯는게 변기로 뜯는건가 봐 어, 빨간 문, 빨간 열쇠 어? 뭐, 의외로 어, 야야야야야, 오우씨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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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루우 오빠 이즈 인 더... 베이스먼트? 크로우 오빠 아 크로우 오빠 크로우 오빠가 이 근처에 있나보다 어어어어어어우 오오오우 하...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에 길이니? 어어어어!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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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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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뭔데? ens2 어어어어어어어엘 오 오오오 oítulo 하나, 둘, 둘, 셋 어떻게 어어!!!!! 어, 뭔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뭐 어떻게라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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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뭔데, 디펜스야? 어, 가 어 하 아 아, 뭐야 뭔데 뭔데 흐어어어어 어,あ... 어, 어 오지마 오지마악 어, 어 어 어, 어어 그 여자.. 그 안에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저 말 crocodiles... 어, 새실해... 어, 새실해... 어? 아니, 이건... 이 반지가 할머니 이켜에... 아, 자꾸 잊어버렸다는 그 반지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밑에서 숨겨버렸다고... 어, 어... 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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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 내 눈이 불타는 것 같아... 아악... 마이 스프 fundament아... 하... 아악... ㅋㅋㅋ 오 뭐야 오 눈은.. 눈.. 눈 수술? 백내장 화장실 화장실 드디어 열어보는구나 드디어 열어보는구나 화장실 너무 궁금해 왠지 열어선 안될 미지의 영역인데 판도라의 상자 같지만 열어보고 싶게 만드는 공중변소의 그 화장실 뚜껑 어? 안 되네? 아 이거 아니잖아 반지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 설마 그 위에 침대... 침대 앞에다가 반지를 놓나? 아 이걸 떡개... 아 이 떡개를 뜯는 거구나 오마이갓 이걸 발견한다면 듣지 말아라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듣지 말라면 더욱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사항정 1972년 주인 22일 7월인가? 7월 22일날 녹음된 것이예요 마치 들어달라는 것처럼 듣지 말라고 써져있어 근데 어떡하나 저걸 안 들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되는데 경건하게 들어봅시다 자막이 잘 안보이시니까 제가 더빙 해드릴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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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은... 할머니 난 아무도 믿을 수 없을거야 아무도... 하... 할버트... 만약... 오늘 듣고 있다면... 블루니스... 그는 진짜야 블루니스... 블루니스... 난 내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알고 있어 그 망할 게... 내 바로 뒤에서 숨 쉬는 게 느껴져 저 빌어먹은 노래를 자꾸 불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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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릿속에서 부르면서 아... 아... 블루니가 뒤에 있다 그리고 찾고 있는 건 오랫동안 홀로 그가 있어야 할 곳 어... 블루니가... 뒤로... 그리고 찾겠지... 그가 찾고 있는 건 부엌, 고고생. 그가 이 노래에... 그가 이 노래에 쓴 곳... 당신만을 위한 노래. 미안해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제 생각엔 요기 안에... 할머니가 말했던 뭔가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인데...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 절단기가 필요할 것 같아. 원래 공포게임 주인공들은... 유도리가 없어서... 이런 거 빠르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죠? 아... 룰이에요, 룰. 딱... 필요한 장비에는 필요한 걸 쓰기.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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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문을 왜 다는 거야? 뭐야?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어... 뭐야? 어... 이 의자! 이 의자! 이 의자! 아까 그 그림에... 어... 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 의자! 이 의자! 이 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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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열쇠 어? 이거 상관 열쇠다. 어디다 쓰는지 알겠다 이거는? 뭐야? 신체 교환 의식 아, 이게 악마를 내 신체에다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봐 감정적인 물건이 필요하대 어? 어? 그 반지 반지다 어? 그 다음에 일곱 명의 희생자 어? 희생자가 일곱 명이 필요해? 아, 이걸 합쳐야 되는구나 아, 이걸 합쳐야 되는구나 두 신체 방문자와 주인 인간의 유해 아, 이걸 다 구해야 되나? 어? 뭐야? 갑자기 피눈물 안 흘린다 설마 이 해골? 어? 크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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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어? 오마이 갓 어? 어? 아,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옮겨야 되는 느낌인데? 어? 어, 쒸 어, 쒸 이쪽, 이쪽. 위에는 열어놨죠, 이미. 아, 집이... 집 겁나 넓어. 어, 여기. 찍어. 자, 스티프. 어, 어, 뭐야? 열린다, 열린다. 이거 할머니 일기에서 나온 건데? 72년 6월 16일. 지방 곳곳에 촛불을 켜둔 나에게 알버트가 무척 화를 냈다.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우리를 지켜줄 거란 생각이 든다. 빛이 중요해. 빛이 없는 까지만, 주편 frequent 감당한 점이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분으로는 이쪽 오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치겠습니다. 종인공아tober학usch ,,I, imagining 아직 은계를 적었기 위해서 느껴UCUM READERS 도망간다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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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수집 어 이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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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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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만들었다 진짜 정돈 정돈 어 엽니다 드디어 정돈 열립니다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열릴까?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열리.. 어 열려 열렸어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오!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잊으면 아무도 없다니까 헛소리 그만해! 아, 할아버지랑 할머니 대화 아, 할아버지랑 할머니 대화 아무도 없다고 계속 은빡 지르는데 할머니가 누군가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알겠어. 모든 걸 하고 있는 게 바로 한다는 게 정말 알겠어 암시가 발생하네, 알리자베트 할아버지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싶어 너는 마음이 죽을 수 없을지 그 책은 당신의 짓과는 связ지 없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내가 어렸을 때, 너의 아이들처럼 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리의 pegar을 벗어,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어떡하지? 넌, 넌 일반적으로? 아, 할아버지가 안 믿었었네. 모든 책을 갖고 온 날부터 시작됐대요! 그때부터 볼거야. 믿어? 이가에다.. 다행이야. 우리 아버지. 존이면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 아... 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 아까... 아까 싸운 소리가 저 뒤쪽에 들렸는데 맞나? 이건 뭐지? 이거는... 어... 블루니 이즈 리얼 아... 아... 아, 푸른 무릎이 진짜다 라고 쓰는데 아까 이 방에서 들렸거든요? 근데 이 방에 잠겼는데 이거 어디다가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반지! 아, 반지도! 그렇지, 반지 반지! 반지! 어, 그럼 팔다리랑 이런 것만 넣으면 되나? 아,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거 이거 나중에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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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됐다 운농이 meaning 어... 어... 콩크리트 블럭 도라에몽 주머니에다가 제가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죠? 아, 안 열리는 통 자를 수 있나... 있다고? 아... 아, 진짜... 진짜? 어... 설마... 이게 된다고? 어... 어... 어, 된다! 아 이거 엄청 큰 통이구나 저 날도 다 녹슬었는데 뭐야 안보여 아 메드슨한테 희생된 사람들의 팔다리다 아니 팔다리를 뜯어냈는지 뼈까지 붙어있어요 아 이걸 잘 넣는 거구나 다행이야 내 팔다리 잘 넣는 줄 알았는데 혹시 혹시 내 팔다리를 잘라서 넣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다행해져서 녹슨거에다가 하면 파상품 걸려 죽는다고 아 저거를 설마 아까 거기다 넣는건가? 오 오 어 하나 남았다 그 하나가 뭐지? 인간의 유해 감정적인 물건 반지넣고요 일곱명의 희생자 팔다리 넣고요 두번째 방문자와 주인 우리 할머니 해골인가 할아버지 누구 해골 넣었어 인간의 유해 아 아 이거는 메디슨 연쇄살인범의 두개골 그것도 낫고 인간의 유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설마 할머니 유해를 구해야 되나? 어! 어 뭐야 태양상자 아 태양상자에 동생과 어머니의 팔다리 사진이 있었는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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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야 되나? 나 사진 찍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뒤에 누가 문 두드린다 문 두드린다 어 어 흐읏 어, 어떻게 안 돼 숫자 숫자 어딘가에 불면 어어어 여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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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구나 이쪽 어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어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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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수 테이프 테이프 어, 삼 번 존, 이 악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알려주고 싶어 내가 살면서 엑소시즘을 몇 번 해봤거든 모든 이가 살아남진 못했지만 이 존재들은 살아있지 않아 그렇게 우리보다 더 강해질 수 있지 우릴 가지고 놀면서 말이야 그들은 우리 공포를 즐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걸 먹고 살아 그렇게 그들은 능력을 얻고 힘을 얻지 그 중 하나가 우리 누군가에게 달라붙게 되면 앞으로를 저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놀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들을 훨씬 넘어선 존재들이야 존, 이렇게 부탁하지 제발 도와주게 내가 말한 메디슨 헤일이라는 여자를 조사해볼 테니까 뭔가 알아내면 바로 연락할게 이 정보들은 네 아들에게 비밀로 해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카메라를 꺼버려 그리고 제발 제발 조심해 만약 네 아이가 이미 존재와 접촉했다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너와 네 가족까지도 위험해 아는 것 같다 샤넬 어 뭐야 내가 그 아인데 어 뭐야 내가 그 아인데 어떻게 어bur 내 아버지가 내가 그 아인데 내 아버지가 죽였는 거 어흑 나 죽였어 아흑 내 어머니랑 아버지를 죽였나 느 cannabis 아흑 호드? 뿔, 뿔, 뿔카노! 뿔, 뿔카노 잡아야 되는데 뿔카노, 좋은 뿔카노 없어가지고 겁나 고생하고 있는데 뿔, 뿔이 어딨어 뿔, 뿔, 뿔이 어딨어 이렇게 생긴 걸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 사슴 이거다 어, 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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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또 oh 안 돼 안 돼 안 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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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벅! 쓴 chort 제가 손을 cảm Creo 못한다 제 하는 брос이 왔어 뭔가 일어나는가 이, dispersed 어 아, 빨간 전국? 아, 이게 무슨 뜻일지 모르겠는데... 아, 붉은 빛! 아, 거기! 아, 붉은 빛! 아, 거기! 지하실이다! 저, 그, 뚫는... 저, 뚫도가... 저 앞뒤로 돌아가야 해. 흐흐흐흐흐 야 웃겨 어어어어어 여우야O 이거 어떻게 저쪽으로 가는거 맞안laughs 저거 맞안 parts 아... 아... 아니 찍지 말고 가... 찍지 말고 가자, 찍지 말고 찍지 말고 가는 거야 아니 찍지 말고 가자 그냥 가도 되나? 리허설 장관 다행히 모든 계획이 실행되기 전 경찰에 신고되어 네 번째 피해자 이후의 학살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메디슨 헤이드 어떤 약에 취해 있었는지 혹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같이 실제로 주술의식을 버리려고 했는 거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왼디 롱 로잉 거기서 피생자들인가? 스워머니에게 나영의ob மMMもass ops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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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всё o o o o o m o o m 어? 어? 왜 애매하게 애매하게 됐는데?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아 저거 한 번 찍었어야 했는데 저기 뭐 있었다. 빨간색 지나갔다 그죠? 빨간색 카드 지나갔어. 어 뭐야? 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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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있는 숫자가 이 hiç 없는데 20분 essas 타 Ce מנ은 okay Harder A letzterstein 흉곽보기 두 번째 살인은 71살인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은 왼쪽의 손과 3개의 손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75살의 아버지입니다. 마디슨은 몸을 멈추냈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얼굴은 못맹고 있습니다. 몸이 한 명의 손을 배웠습니다. 한층마다 들려주네 로버트 헤잇 로버트 헤잇 로버트 헤일 75세 75세 중요한 거 같아 75세 75세 1층 아빠 75세 71세 두 번째 71세 2층 4층 2층 4층 4층 어, 괜찮아? 괜찮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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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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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어, 미치겠네! 3번, 3번 71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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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리스티안 핀터 1902년부터 1937년까지 아, 아씨, 어떡해야 돼, 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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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쥬디스 헤일, 1987 아, 시들 什 battery 어, 어, 어 아, 뭐, 돌아간다 아, 얘, 누가 돌아가는데 아, 기능이 돌아가네 이게, 귀여워, 뭐, 맞는 사람을 찍어야나봐 해당 한 두 번째 퇴근이 15일 이 실제, 이 실제는 그녀의 재생과 바비함을 제외하고 있는 실제는 그녀가 Dr. KG-2라고 했습니다. 2몇 어떤 일을 beautifully 하겠습니까? 2몇 stages의 2몇 가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iTunes 2몇 조절을 겪어내려 합니다. 3몇 시장하는 성이 2몇 맞춘다. 3몇 조절을 겪어내려 합니다. 3몇 조절은 서울에서 B-1도 어찌되어 있습니다. 4몇 일 Tage가 Beyond 1일 이몇에 달려가면 1몇 조절을 겪어내려 합니다. 1몇 조절을 겪어 shakespeare는 개인의 몸을 도담아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한명... 대체? 그러는게 지금 만족했고, 맨디슨은 태국의 몸을 계속 탑했고, 시각의 미소는 전혀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 눈이 갑자기 죽었고, 몸은 또 불을 지하였고, 3세제 남성은 7살이 있었습니다. 맨디슨은 3세제 남성은 27살이 있었습니다. 맨디슨은 전혀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 눈이 갑자기 죽었고, 망치? 어, 지나가죠. 아, 이제 알겠다. 이게 정확한 희생자의 관을 찍는건가봐. 27세. 이거다.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렇지. 이게 정답인거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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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1층부터, 1층부터 3층은 맞았다. 네. 아, 그래서 정확한 희생자의 것들을 찍으면 그 번호가 돼서 기둥이 등고처럼 열리는거지. 몇살인지 봐야돼요. 75세. 아버지, 남자. 그, 87년생이면 75세인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뭐, 이거겠죠. 그렇지. 이거겠지, 이거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2층, 2층, 2층. 84년생이 75세니까. 그럼, 아마 87년생 여자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87년, 맞아. 이거야. 쥬디스.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네, 3층 했죠.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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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몇살이라고 그랬어요? 아, 듣기평가 못 부르면 못하면 못찾는다. 못한다. 와, 토막을 냈대. 35세. 아, 망치 없었으면 큰일빤 했네, 진짜. 아, 망치 없었으면 큰일빤 했네, 진짜. 이거다, 이건가? 아냐, 이건 아냐. 지금 2022년이니까 너무 젊어. 이거야. 2. 2. 2. 2. 2. 2. 2. 2. 3. 뭐였어, 그러면? 정답이 뭐죠? 매우, 안 해왔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뭐였어요? 2. 1. 2. 3. 1. 아,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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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2. 1. 2. 2.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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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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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아 어? 하지마 하지마 도isas 하지마 어어 진짜 진짜 어 어 어 뭐야 걸렸어 으아아아아아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taㅓㅜㅜㅜㅑㅜㅜㅜㅜ surprisingly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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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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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ć 뛰어뛰어 complac breakfast 둘이ely 불 좀 켜자. 아, 편안. 아, 그래도 여기 빛이 있으라. 아, 3422 고마워요. 어! 어, 시계 열쇠. 할아버지 방. 뭐야, 할아버지 방은 또 왜 이렇게 지하에 있어? 아, 총. 아, 저거. 어, 어. 아, 내 몸. 찐, 제 손. 어, 이게 신부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 거야. 이 thing is, 그 thing is me. took food off of me. Ticktock. What the fuck this even means? 틱톡, 그 집은 클로크가 되어있어. 콤비네이션 9 레포트 콤비네이션 9 레포트 콤비네이션 9 레포트 콤비네이션 10 레포트 평소로 danke 콤비네이션 11 레포트 콤비네이션 8 레포트 콤비네이션 4 4 4 4 4 4 4 5 6 콤비네이션 9 레포트 콤비네이션 5 cre marrying 콤비네이션 4 3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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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으흥! 물 마시고 있는데 씹 어! 어 마이 갓 뭐야 이거 또 어느건 또 어디다 끼고 어디다 어디다 끼고 아 뭐야 이거 어디다 끼워야 되는데 아 시간을 맞추자고 아 이거랑 똑같은 시간에다가 넣고선 바깥 끼워야 되는구나 아 이거랑 똑같은 시간에다가 이걸 도대체 끼워서 바꾸는 건데 아 근데 뭐 놀리지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아뇨 시계들이 시간이 다 달라요 아 주변 시계랑 아 똑같은 걸로 맞추라 아아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여기 어 어 아 아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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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다 봐봐 여기 다 7시 45분이야 7시 45분이야 여기 7시 45분이 들어가야 돼 7시 45분은 어딨지? 아 이제 알겠다 아 주변에 있는 시계랑 똑같은 걸 맞춰야 되니까 그걸 찾아갖고 오는 거야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랩몬 랩몬 찾았다 11시 55분 11시 55분 11시 55분 없어 11시 55분 11시 55분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 맞췄으니까 바깥쪽에 있겠지 우리 한명씩 한명씩 자기꺼 외웁시다 자기담당 우리 주방담당 아까 몇시였는지 기억하세요 그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동상 동상 내기압 담당 네 동상 내기압 담당 몇시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씨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겁나네 난 전체적으로 외우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미 다 외웠습니다 이게 아마 11시 으아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prec 야, 진짜 아마따 아우, 참... 흐어... 어, 씨... 어... 어, 이거 죽이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네 어, 너무 무섭게 튀어나와 흐음... 아, 말이 안 되는데, 열한 시계 없는데? 아, 아니다, 이걸 버리고 아, 아니다 여기 있는 건 상관없는 시계다 그치? 여기 있는 걸 가져가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 어... 6시 40분 6시 40분 1시 3번, 1시 3번 아, 바깥에 있는... 아, 일단 바깥에 있는 시계들은 시간 상관없는 거야 그건 안 맞춰도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거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죠? 아,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됐는데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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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옵니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emi previously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오이씨 ucks 찾았다 맞아 됐다, 됐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어. 됐다. 우와. 어. 미안. 어. 아아! 어어! 그만해! 리얼 껍뚱이 시키네! 와, 이거 진짜 리얼 공포네. 오오! 어떻게 해. 어어! 오, 됐다. 됐다. 어, 진짜 됐어. 됐어. 아, 모든 것은 역시 사진이야. 뭐야, 이거. 이 부분은 아직 끝냈어. 할아버지,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아, 이거. 아, 무게추. 아, 무게추를 여기다 쓰는 거구나. 어, 안 되는데? 어, 맛있데? 아, 아무 생각 안 concur.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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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할 수 없지. 아, 남친. 여기도 할 것 아니잖아. 아, 타 버링탕 사진에 숫자가 써져 있었어. 내가... 이건 비밀번호일까? 일곱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11 7, 4 어, 어이C 어, 아, 7, 4, 3 아, 화살표까지 쳐야 되는구나 아, 어, 돈 아, 돈이야, 나 이제 부자야 드디어 유산이 조니 아, 하지만 돈은 중요치 않아 목숨이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방에 갈 수 있게 됐다 돈은 돈은 물보듯 할아버지 남긴 유일한 유산 우리 집 부자였어 하긴 이 카메라도 경매로 겁나 비싸게 주고 샀다고 했는데 아버지방 아, 아버지방 뭐야 새를 구하기 위해 토끼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자신의 친구들을 남겨두고 있고 쥐 밑에 뱀은 쥐 밑에 뱀은 남아있었다 상호가 깊은 곳에 있는 동안 이 계획이 세워졌다 아버지 제발 제발 어디에 뭐하라고 써놔주세요 그냥 제발 여기다가 뻘짓하지 마시고 뱀 쥐 토끼 상어 그 다음에 뭔지 모를 것 이것을 열어야 되는구나 일단 기념사진 한번 찍습니다 새를 구하기 위해서 토끼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자신의 친구들을 남겨두고 토끼가 제일 위여야 돼 쥐 밑에 뱀은 남아있고 상어가 깊은 상어가 제일 위치고 그 다음에 뱀 상어, 뱀, 쥐, 토끼 어, 상어, 뱀, 쥐, 토끼 상어 그대로 있어 상어 뱀 여기 좀 더 작은 거 쥐 토끼 시계 아, 시계가 생각보다 무겁구나 시계 시계랑 이거랑 바꿔 시계랑 뭐야, 안 돼 맞았나 봐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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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블루니? 아, 이게 블루니야? 아, 이게 그 책이구나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름 모를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지냈지만 종종 모습을 드러냈죠 얼어붙을 것 같은 어느 날 밤 너무도 우울한 나머지 이틀 동안이나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암흑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눈이 모두 어둠 속에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으면 말이죠 그 생물은 침대 밖으로 기어나와 뒹굴고 있을 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고 구르는 바람에 무릎은 파랗게 멍이 들고 아팠죠 두 눈은 튀어오르고 불러들어지며 먼지처럼 부스러지고 말았죠 지금까지도 단서가 없지만 그것이 추적을 끝낼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찰나의 눈을 조심하고 반드시 불을 켜십시오 만약 도망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시력은 위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무서워하므로 밝은 것을 사용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아, 나 이거 진짜 이제 뭐가 죽는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해야 되냐 이거 어, 방... 방이 바뀌었네요 방이 바... 방이... 어 방이... 어 방이 에벙으로 바뀌었네 이거 뭐 사용해야 되냐 어, 이거 불룬이 나오는 거 아냐 아, 이거 불룬이 나오는 거 아냐 아, 자기 이름... 아, 우리 아빠 거다 아빠가 쓴 거다 아, 아빠가 불룬이랑 같이 대화했나봐 컴퓨터 제거! 제거 NOCH 워저노부 뭐지 이거? ㅎㅇㅇㅇㅇㅇㅇㅇㅇ 아 블루디 블루디 조선자 애매 가사 네, 옛날 노래가 다 어느 나라가 똑같나봐요 아, 우리나라 옛날 노래가 이거를 이런걸 비슷하게 따라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된건가? 그, 목소리를 약간 그런식으로 된건가? 오빠는 통각쟁이야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리바라 아, 계속 뱅글뱅글 도는 맵이야. 아, 뭐야 이거. xxxx eneet 어, 돼요, 돼요 분명, 이렇게 제 지어引 envoy Israelites 아, 맞어. 할머니가 이랬다고 했어. 오지 honesty 어ㅗㄹㅇ... 나 오지概.... 아ㅗㅏㅉㅇ ROARS 어엏어ㅏ 쏍 으아아ㅓㅅ!! 쭘우 쭘우 아.. 야 죽는 게 있나? 아 죽는 게 있어? 아..ระ PC 아냐 아냐 뭐야? 뭐야? 어우 야, 그 착한 게임이야 어차피 다시 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살려줬죠? 기절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는구나 나를 아 세 번 죽었다고? 제발 빨리빨리빨리 아, 온다 온다! 기다리리리리! 잠깐! 오케이 됐어! 아우야! 아우씨... 다락이... 아, 눈알! 널 찾았다. 눈알 두 개! 아, 눈알 두 개 여기다 놓는 건가? 어... 눈알 두 개! 눈알 두 개! 어, 할머니는 아프심이 아니었어. 이게 할머니를 죽인 거야! 어우 마이 갓! 눈알 두 개! 어, 됐다! 아,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아우, 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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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핳 아, 이놈 어떡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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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다시... 아, 이게... 아, 이게... 아,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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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집에 귀신이 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귀신들린 집이네 귀신이 다양하게 있네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 뭐야? 어, 어, 할머니! 할머니가 빨개 벗고 다니는건가 지금 설마? 저 귀신은 착한 귀신인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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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으세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친구 4천명이 본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이씨 할머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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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으로 가야되는거 아냐? 부엌이 부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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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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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 항공호행! 응... 어! 뭐야, 할머니,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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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빛 오... 아... 도로 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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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읍... 저의 아들아... 저의 아들아...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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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지막인가? 내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동상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거살아 오 President 흑흑흑흑 흑흑... 흐흑흑... 흐흑... 어어우어어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앍 오예에에에에에에... 아...안 죽었어? 악마 비해했나? 지금, 귀찮 Na Rao 어어!!! 어! 단정 찍어왔어! 아 단정 찍어왔어 여기وج르간, 여기저기 많아요. 여기저기, 저기가 좀 많 peak. 여기저기, 저기가요. 저기가 다 measure. 여기저기, 저기가 좀 많아요. 저기가 좀 많아요. 나그러니까요. 바퀴벌레들 겁나 모인다. 이거 악마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모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by, 저기를 안 보였는데? 사진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귀신들 나왔을 땐 안 보였거든요, 사진들이? 그렇게 된 거 같아. 지금 사진이 안보이잖아 오! 살았어! 어 메디슨이었습니다 오 마지막도 멋있다 간지난다 오 여기 스템 롤이 멋있는데 메디슨 부활한거에요 부활 악마로 악마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를 희생해서 악마가 내 몸으로 부활한거죠 그 옛날에 메디슨이라는 여자가 4명을 죽이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랑 딸을 죽인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화냈고 어머니의 딸의 아 딸이래 동생의 다리와 어머니의 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해골은 메디슨 스스로의 머리 그 다음에 할머니의 유골 그 다음에 나의 육체 해가지고 루카한테 악마가 빙이 되면서 끝난 것 아 메드손 아 그래서 메디손이구나 메드아이손 아 아이 메드손 그래서 메디슨이구나 미친아들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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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